오늘 한 8도? 최고 온도 13도까지 올라갔네요. 오늘은 송추씨씨를 갑니다. 말하자면 송추 오고개를 가는데요. 성산대교. 지금 몇 시지? 7분. 아 7분? 날씨가 생각보다는 안 추운데? 왔다! 지각이다! 어? 뭐라고? 쟤 껄지다! 빨리 다녀. 9시까지인데 지금 10분이나 늦었잖아. 오늘의 멤버 류코치 끄댕. 염사장 가자. 구파발역에서 보금이를 픽업해야 합니다. 1분을 3분의 fetch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럼 지각! 锅 Ryu. 시작! 이온. 밤 10분의 추억. 2분의 인사. 2분의 전사. 2분의 차량. 2분의 차량. 1분의 차량. 2분의 차. 염사장이 자고 있다. 사망. 사망하지. 여기 우리 코치 사망한다. 7km 오고 우리 커피를 놀러 왔어요. 어 보금이다! 보금이다! 보금아 뭐 마실래? 완전히 많이 했다. 국밥에 소리나 먹고 들어가잖아. 추운데. 갑시다. 이제 달려야 되겠다. 가자! 역방향 송추가자. 지금 23.7km. 3대 11시야. 진짜 3고개로 바꿀게요. 오늘 3고개로. 오늘 3고개로? 네 코스 변경 3고개로. 이쁘게 있는데 가면서 먹을 것 같아요. 어 2배로 다 들어가겠다. 2배로 다 들어가겠다. 이거 자전거 진짜 천바 프레임. 진짜요? 이들리에요. 확실히 밖에서 봐야 예뻐. 밝은 게. 어 나 깜짝이야. 너 포커스 바꾼 줄 알고. 아니 저 구강산 전에서 제가 포커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근데 둘이 깔맛이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아 클랩이 잘나가 못 타. 판매합니다. 프레임만 파는 거지? 가자 이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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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자. 첫 번째 어필 성공. 그냥 깔딱 어필이라고. 깔딱에서 막 11%? 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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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요사장 또 뛰자다가는 거봐. 크흠흠. 기船사랑 커팩 같아요. 네. 근데 요사는ції 아무리 결정할 수 없는 곳. 안 굴다고. 저기에 요사장 더 뛰자다가는거 봐. 저asti다 registry. 꺽 일자다. ë. 야, 여기 서하다. 왜? 까먹었어. 와, 여기 진짜 서하다. 어, 여기 거다. 여기, 여기 맛있어. 아이오 어우 다리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올라가다가 너무 직진하다 보니까 땅돌이 떨어지고 큰일 뺀 거야 아이씨 큰일 났다 이제 좀 쉬자. 여기가 더 반대보다 심한 거 같지 않아? 깜짝 놀랐어. 변신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얘가 이렇게 다시 떨어졌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헐 안 됐었어? 근데 제자리에서 아이쿠. 홍지진 씨 왔습니다. 도착. 와 왔다. 손가락으로. 요즘 트렌드 사진 찍는 법. 어우 곰돌이 아주 취직시켜 줄게. 안녕. 다음에 또 와. 우리 소머리 가는 거야? 말머리구나. 아 말머리 가는 거야? 갈 길이 머네. 콕간 다시 문 열었어요. 콕간에 떡볶이 먹으러 오세요. 퇴근 후에 먹으러 가겠습니다. 콕간에 떡볶이 먹으러 가. 맥주 먹으러 오세요. 이동하자. 탈민이 어쩌졌어. 너무 허전해. 이거 사고개다. 사고개야? 차가 너무 많습니다. 와. 이름모를 어필을 클리어 했어요. 보강사 가는 길이래요. 아 보강사 가는 길? 네. 와. 소머리가 너무 많아. 많지 않나? 와 말머리 힘드네. 지금이. 오 우리 48km 탔어. 1시 83분. 짧은데 상승이 많아. 이거요? 소머리 가는 거야? 안 갈거야. 가지 말자. 괜찮아.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돼. 이제 내려가는데 오빠 끝이래. 이제 복귀 중입니다. 이제 다 왔어. 점프 해야돼. 밥 먹으러 갑시다. 검사장님은 기름대우로 먼저 보냈습니다. 가자. 고양시구. 세댕님은 전철 타고 갔고. 염사장은 오픈하러 갔고. 류코츠는 가게에 주문하러 갔다. 떡볶이. 북한에 도착. 76km. 3시 반. 도착. 잘 되신다. 오. 저거oure. 오인가... quoi 있으세요? 공감기를 잡함은 다음으로 했습니다. 여기저ad은 어딘가야.